왕쌤 유튜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틴핀티를 입어볼게요 렛츠고 hesitating 중독 선뜻 알뜰 섀댕 이렇게 유명한 자상 참치 경상 그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know your videos! You're so cool!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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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오늘 유튜브 실험 카메라 촬영하고 있거든요. 오늘 콘텐츠가 남자가 티펜틸에 있는다고 어떤 반응일까. 저희가 다섯 분 리액션을 저기서 촬영했어요. 되게 재밌게 리액션 해주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유튜브에 런앤런이라고 검색하면 되거든요. 재밌게 노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야한 속옷을 입고 남자가 속옷을 입고 어떤 반응일지 찍고 있었거든요. 세 분 되게 재밌게 리액션 해주셔서 저희가 이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으세요? 유튜브에 런앤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찍고 있어요. 한국에서 찍고 있어요. 한국에서 찍고 있어요. 어디요? 저기 검은색 카메라거든요. 네. 잘 나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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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몰래카메라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콘텐츠가 뭐냐면. 남자가 티펜틸을 입었을 때 어떤 반응일까. 이렇게 찍고 있어요. 두 분 되게 귀엽게 사진 찍고 계시길래. 저희가 리액션을 촬영했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남자가 티펜틸을 입었을 때 어떤 반응일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팀 런앤런이라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분 여기 계시길래.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찍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 반응해주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유튜브에 런앤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죄송합니다. 영상 업로드 되면 한번 시청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같아요. Pode가? 샘업삭